엔지 가있고 이번에는 치고를 더해 주겠네 선생님 지금 몇 시에요 자 넷인데 근데 선생님 1대 1 해야 되니까 진짜 넷이 많은 줄 알고 자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안 들어볼까요? 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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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i는 i는 i 됐습니까? i는 i 됐죠 i n는 n t는 t 오케이 o는 o 인투 이랬던가요? 오케이 o는 힘이 빠졌어 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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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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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i가 내는 소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i는 세강의 소리를 내죠 내 이름을 불러줘 i i 대표 소리 i e 힘 빠졌어 그래서 i는 뭐? i e o o가 내는 소리 네 가지 내 이름을 눌러줘 o o 대표 소리 o o a 힘 빠졌어 o o가 내는 소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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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는? O는? 아, 대표 소리였죠. D는? 합쳐서? Hot. 자, 얘는 뭐가 아닐까요? F는? 자, 얘하고 얘하고 서로 다른다는 구분하세요. 얘는 P가 내는 소리이고, 얘는 F나 PH가 내는 소리죠. OK, 그러니까 I는 대표 소리? E. T는? 합쳐서?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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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렇죠. 자, 얘는 뭐가 아닐까요? D. OK, 아직도 이 글씨를 손으로, 손가락으로 써봐, 젤 앞에 있는 글자.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써봐, 손가락으로 이렇게 써봐, 썼어? 그래서 뭐예요? B죠. 그래서 합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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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B. B. I는 대표 소리? E. 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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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A는 뭐가 아닐까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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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A는 대표 소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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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가 될까요? K는? K는? I는 대표돌이 E CK는? CK는? 자 다음번에 물어보고 알아야돼 CK는? K는 확실하게 C도 클 될 수 있고 K도 클 되죠 CK는? 합쳐서? K 뭐라고요? K 얘는 뭐가 될까요? H H U G G는? 합쳐서?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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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얘는 뭐가 될까요? A는? A는? 힘 빠졌어? O G는? 왜 A가 힘 빠졌냐면 여기서 세게 손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A는? G는? G A는 대표 소리 E 손가 여기서 힘 빠진 거야 여기 대표 소리 내줘야 되기 때문에 I는? 대표 소리 E N은? N 늦 합치면 뭘까? G OK 자 이거는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없어도 E O G E E G E G E E E B E E E E E E E E Again Again 또는 Again Again 하십니까? Again 또는 Again 얘가 빨리 하다보니까 Again 또는 Again 하십니까? Again 어그에이음 어그에이음 Again Okay 일단 얘는 뭘까? 하우스 하우스다 그럼 하우스 할 때 스소를 내는데 스소를 내는게 누가 스소를 내죠? 스소를 내는건 S나 이런건데요? 없는데요 S나 C가 스소를 내는데 S도 없고 C도 없는데 스스로 스스로 그래서 H는 O는 여기에 얘가 얘한테 못찾아서 뭐라고 그랬겠지 그래서 O가 내는 소리는 자 얘가 소리 안나니까 끝에 있는 얘가 소리가 안나니까 그치 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한다고 애한테 찾아봐서 뭐라 그런다고 니 이름이 뭔지 물어본다니까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나는 대신에 건너 건너가서 이름 물어본다니까 애 이름이 뭐예요 오우죠 오우 앤은 뭐 그럼 합치면 뭐였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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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en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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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우 그리고 어? 이제 가는데 뭐야? 포장으로 가야 돼? 아니아니아니 뭐야? 포장으로 가야 돼 볼 것 같아 H는 어? H는 O는 O는 대표 소리 O 아 대표 소리가 아니라 힘 빠졌어 O N은 N 자 EY는 뭐가 됐냐 EY는 E도 E 소리 낼 수 있고 Y도 E 소리 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됐나 E가 돼 합치면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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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E 소리 낼 수 있지 Y도 E 소리 낼 수 있지 EY는 뭐가 된다 EY는 E가 되는 거에요 E가 H OK 이제 E E 소리 안나지 그치? 그래서 얘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래? 이름 그치? 얘 이름은 뭐야? 에이 그럼 이거 합쳐서 뭐가 될까? 게임 게임 그...하고 얘가 에이 된 다음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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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개 여기 단자 이름 생긴다니까? 얘는 단칭으로 내려가지고 합쳐서 뭐가 돼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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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이 하고 엘이 내는 소리 엘이 두 개 있어서 소리가 안 끝나겠지? 그래서 합치면 일 일 일 일 일 일 알겠습니까? 일 얘는 개 오케이 이에는 대표 소리 음 음 자 이가 내는 소리 3가지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에 이 에 어 이 에 어 여긴 대표 소리겠지 그럼 이건 뭐가 되겠소? 다 합치면 여기 돼 Get 이건 뭐예요 들어? Ill Ill Game Can its The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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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가지 소리가 뭐해요? 허 얘는 니 자 얘가 니 얘는 뭐일까 키 이건 뭐일까 M O A 멍키 여기가 허니 허니 덤보려도 몰랐고 이번엔 몰랐어 얘는 그러고 자 여기 이거 얘한테 사용하면 돼 계속 앞치면서 모두 앞치면 오 음 음 빨리하면 통 통 음 음 음 자 얘는 여기서 세게 힘 힘 힘 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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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again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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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k kick bag bag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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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게잇 근데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A의 대표 소리 자 A의 대표 소리 A의 대표 소리 A는 뭐? A A A 이거 대표 소리고 A 그래서 학수도 뭐? 갭 갭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 하는 거 계속하고 조금 더 읽기를 많이 하고 지금 몇 번 정도 하냐면 5회 1.6회 1.6회가 좀 너무 젊어 보통 여기 보면은 한 10번 정도 하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게 너무 많잖아 다섯 번 이상은 해줘 다섯 번 연달아서 하지마 한 번 하고 딴 거 하다가 응? 됐습니까? 또 잠깐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퉁퉁히 하란 말이야 퉁퉁히 연속해서 하지마 됐습니까? 스피드 퉁히 그리고 스피드 퉁히 그리고 스피드도 없고 스펠도 없고 매칭도 없고 테스트도 없어 다 해야돼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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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